버섯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분들 버섯을 찾고 싶어 숲이나 등산로를 걷다보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. 그 버섯이 오늘의 주인공 큰 눈물버섯이죠. 큰 눈물버섯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비만 왔다 하면 숲, 등산로, 풀밭 등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버섯입니다. 생김새도 살펴보면 그리 구별하기 어렵지도 않은데 전체적인 갈색에 갓에는 섬유 모양의 인편들이 달려있습니다.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옅은 황색에서 성숙할수록 점점 짙은 암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눌러붙은 솜찌꺼기 같은 뇌피막입니다. 이러한 독특한 특징들이 있지만 작은 갈색 버섯들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들이 참 많거든요. 사실 정말 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버섯이지만 극한의 버섯 매니아 빼고는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. 특별한 맛이나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버섯이니까요. 어쨌거나 길 가다 보니 발견했고 발견하고 보니 식용버섯이었으니 또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식용버섯이긴 한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 건 제가 대신 먹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웬만해서 드시지 마세요. 네, 말 안 해도 국룰 따라야죠. 대침반 요리반입니다. 근데 좀 비주얼이 쓰읍... 정말 먹기 싫게 생기긴 했네요. 어둡고 칙칙한 것이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. 흙에서 나는 버섯이니 손질 좀 해주고요. 손질해도 이 모양이네요. 자, 다 되쳤습니다.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. 냄새는 말입니다. 삶은 버섯 향기가 강하게 납니다. 향은 좀 진한 편이네요. 그리고 맛이 엄청 없을 줄 알았는데 쓰읍...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무난무난한 맛이었으나 오히려 좀 고소함이 느껴지기도 하네요. 식감은 삶은 허파를 먹는 듯이 연한 듯 연하지 않은 식감이었고 입안에 텁텁한 게 남는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버섯을 어떻게 할까 생각 좀 해봤는데요. 그럼 그렇지... 개성 없는 버섯은 다 라면 행입니다. 뭘 넣어도 라면은 맛있으니까요. 자, 라면이 완성됐습니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국물을 좀 떠먹어보니 생각보다 국물이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네요. 뭐 이상하게 생겼네. 꽤나 괜찮은 건더기가 되었습니다. 식감도 그렇고 국물과 조화가 나쁘지 않아요. 무침, 배침, 볶음보다는 국물이나 조립 요리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어쨌든 외모도 무난 맛도 무난했던 별 볼일 없던 큰 눈물버섯 자급자족할 일이 아니라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. 자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 점수는요. 더 맛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